김정우님의 사랑 껌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아유 멋져요 왜 이리 힘들어 산단계 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힘든게 있어 사랑이야 겁만 보고 속을 보질 않아 너를 위해 나를 버렸어 반대처럼 뜨거웠었지 그것이 여자의 삶인 줄 알았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기 쉬운 우리 세상 하지만 사랑은 달라 난 다시 울지 않을래 사랑도 아프지 않을래 다른 것이 봉투다고 배는 듯 것보다도 못한 세상 참 화가 화가 나면 그게 한 번 소리치지 뭐 그래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은 올 거야 네 박수 주세요 박수요 함께 즐기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박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아유 예 예 왜 이리 힘들어 산단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너 힘든게 있어 너 힘든게 있어 사랑이야 사랑이야 겉만 보고 속을 보질 않아 하모니 하모니 나가고 놀다가 버려지는 장악감처럼 버려지는 장악감처럼 자존심이 멀져도 버릴 수는 없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기 쉬운 우리 세상 하지만 사랑은 달라 난 다시 울지 않을래 사랑도 울지 않을래 사랑도 다른 것이 봉투다고 배는 듯 것보다도 못한 세상 참 화가 화가 나면 인중의 한 번 소리치질 뻔 흔들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은 화가 나면 사랑은 올까ishing 그늘에 불어치는 산을 왜 가며진 사랑은 올까 사랑은 올까 유아